이 기도... 이 기도 또 김문어로 또 입판한 사람들이 있나? 김문어로... 김문수... 흔들여야 돼 김문수 좀 먹고 해야 돼 그... 심판을 갖다가... 그러면... 심판을 갖다가... 심판을 갖다가... 이 기도... 이 기도... 이 기도... 이 기도... 얼마였는데요? 얼마... 100건으로 주셨구나 저한테 재료 체크하면... 다 포함해서... 뭐... 이 기도... 이 기도... 이 기도... 이 기도... 이 기도... 100건으로... 그치? 아... 우리 사이에... 이 기도... 이 기도... 아닙니다... 이 기도... 이 기도... 이소 Bobby 이 기도... 이 기도... 1위 명단인거죠. . . . . . 바닥에서 우수를 하셨다며? . . . . 여기 선장님이 경고가 역사단 납득하고 여쭤매도 사진 찍었잖아 외국사 쪽으로 해가지고 오우 오우 여쭤매도 여쭤매도 재미있더라구요 여쭤매도 여쭤매도 주차 여쭤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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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좀 어떻게 해 여쭤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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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늘 사실 조금 시간이 있어서 이거 갖고 한소리를 하시려고 했거든요 지금 형, 지금 형 사는데 얘기해 주세요 맞아 여기 사는 어디에 얘기하는데? 한소리가 그 안에 있어요, 이게 이거 두 곳씩이고 한소리 얘기하면 여기 있어 그리고 아, 글쎄 그 얘기가 맞아? 아, 그 얘기가 맞아? 만소생해 어디 두 분 왜? 그 안에 있어 여기, 한소리가 그냥 두 달 동안 엮었어요? 자, 그리고 우선 우리 쪽이자 죄송하네, 여기 조금씩 찍혀주시면 안될까요? 죄송하네, 여기 앉으실 적 없어서 아아, 맞어 두 분 씻고 앉아야 된다고 아아, 둘이 앉으세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무슨 죄송해요 고개 제 뒤에 왔던 이 형이 네, 이 학자로는 더맨 듣지 않으려고 학자로 해봅시다 아니요 아니, 이놈이 좀 맞아요 아무 일이 полов인거 같은데 오늘, 오늘 여기 한사모 또, 강가에 그래서 이디엠 박인수 거짓말 하고 또 우리 두 사람하고 이렇게 그쪽으로 왔어요. 특별 뉴스 하나. 오늘 우리 김 동경님께서 에어컨에서 봤죠? 네. 에어컨도 설치하는 비용까지 다 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집발 있죠? 집발. 집발 그게 16만원 들었거든요. 16만원 집발 비용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쌤 목사분 가신가요? 가야 된다고. 고맙습니다. 3회. 3회 배우는데? 3회? 2회. 3회. 3회. 고맙다고. 5일. 아니. 감사합니다. 장치. 고맙습니다. 역사량은 우리만의 마음을 맞습니다. 제가 아는 목성 걸 버릇어요. 아마 미생이 있다면 얘기해 줄였죠? 우선 상상은 장애도 먹기야 뭐하지. 또.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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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부사적인 이름이 또 좋거든요. 함도 똑같은 함도. 아, 그 이름이 좋은 모양이네. 아, 이름은 좋잖아요. 함은 똑같은데. 하나의 이름은 아닌데. 아니, 룬옥이라는 이름은 뭐. 뭐, 유농옥이라고. 룬옥이라는 이름이 좋은가. 출세하는 사람들 중에 많아. 흔한 이름은 아닌데. 출세한 사람 중에 이름이 많아. 함증을 들었네. 우리 도깨들 중에 몇 가지 오는가. 대전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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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룬옥이라는 이름은 출세하는 사람들이 많아. 대전 포장. 그 자신 안 해? 넌 사람이 하는 사람이 안 되고. 아니. 아주이는데. 사장님. 사장 leader. 와, 그럼 여기 날아가고. Matkali 엮어. greysp. 아, 밥갈 Gray kryssp. 저한 Aside Challenge Go. 이것저것ues. 황골이 주실것처럼, 밧골이 줘! 왜 라 dur niin. 많이 먹어야 핫다구요. walenции. 자네 모조라 그래 자네 모조라 그래 자네 모조라 아니, 자네 모조라 아니, 자네 모조라 왜 저분도 없나? 자네 모조라 그것도 자네 아이는 맞고올자는 아니네 하... 이게 전부 대기 마칼때는 아니네 이게 전부 대기 마칼때는 아니네 제가 더 수능 못 걸리고 아, 예,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얘들이랑은 제가 더 줄 수 없다 아, 거리도 그렇다 사장님 이리 봐, 이쪽에도 장이 없어 물, 물, 물 자르라 많이 있어요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기도도 많이 나는데 네 물을 해야 돼 아, 그래 아, 그래 제가 맨날 나이 많은 분들이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드라마 그래도 직접 먹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좀 더 먹으면 좋겠는데, 다시 먹으면 좋겠는데,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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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5년을 끓어 먹었을 때, 제일 나아는 랜드로 먹었어. 진짜 맛있어. 어우, 너무 많이 먹었잖아. 저는 한국의 기간을 먹으래, 우리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 동안에 내가 내가 국회 라디오를 다하시기 위해 보니까 국회 5배만 자랑하는 것 같고 제가 한 시간 돈이 날라가 돈이 많이 날라가 돈이 돈이 없는데 한 사람은 여기야말로 한국을 무시하냐 그러면 더 드세요 요팀을 그대로 무시하러 보내주세요 젊은 사람들이 굴려왔습니다 어디가 가든지 그냥 한 명도 안 돼 딱 한 명 왔어 구원의 소외들 구원의 소외들 구원의 소외들 구원의 소외들 구원의 소외들 구원의 소외들 이번에도 팔을 맺히려고 했다. 그냥 가셨습니다. 김세완 위장입니다. 네, 김세완 위장입니다. 아, 예. 아, 그러세요? 저번에 팔을... 아, 그럼요. 뭐 좀 받아요? 김세완 위장입니다. 아, 이게... 우리 아까 홍삼문화 제 강의도 있으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경황이 아마 스물여섯 권 났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두번째 들리신 거라든지 죄송합니다. 김세완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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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깐 영artet 김세완 위장 김세완 위장 장이나 김세 Y 김세완 위장 방금 아, 그거는 없어. 그는 공정. 그는 공정. 그거를 받았지. 그는 유효정. 그 받은 분들은 여사야 되려고 여사야 되려고 그 때문에 이기까지는 이게 이기 시작이라고 그러니까 이기의 일어났는데 내가 덩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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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루테니까 그는 날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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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 여기서 미국에서 전과 아머리 아니 인생 안 소리 날씨가 뭐 멈추고 뭐 멈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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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나는 팟캐스트 그런 게 잘하는데 저는 그전에 상학과도 잘하고 아마 한 번 할게요 아주 내가 당연히 와 바로 뭐하는거야 남골이 잘 못맡았어 남골이 잘 못맡았어 남골이 잘 못맡아 자자자자자 오늘 우리 분 요즘 덕분에 시원시원하게 잘하는 우리 분이 잘하고 내동하자 네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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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북 우주배 우주 Jenkins 기계를 많이 넣은 줄은 몰랐어요. 지금 3시간 녹음했는데 다 날아갔어요. 하나의 공식으로 팟캣을 들어가요. 팟캣 스토프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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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양계는 그런 거 안 보기 하면서 손에다 한 번 이렇게 그래가지고 사람들 뭐하러 안 돼? 지동한 공부가 준다 봐 한 40대인데 아니 이거 한 4, 6명 모아서 힘들게도 아까도 우리만 교사를 하고 한다른 성격이 이런 거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좀 힘들게 그럼 계속해서 뭐 1시간이 길게 아, 그냥 2시간이 길게 그러니까 그래서 4시간을 늘려서 한 2시간이 길게 천혜종병은 다 날라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한 1쯤 더 달고 있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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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Jay 저녁 아 지금까지 오늘 이것도 확인해야 그런데 그것도 다 많은데 그것보다 우리 반에는 다 상당히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많다. 이것은 145명이나 지금 그렸다. 그것도 물을 딱 찍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장전의 시작입니다. 바로 전체만이 아닙니다. 내가 대응이 있죠. 대응 옆에서 이국시를 해서 근무를 해야 할지. 해국시를 하고 그냥 해본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게 내 정산을 시간대는 시간을 그만하게 치료를 해주는 것도 좋았죠. 제가 사장님이 많았죠. 제가 여기도 자꾸 얘기하지 못한다고. 좋게 되는데 이것은 명백했잖아. 그러니까 안 했어요. 새끼가 이렇게 닦아야죠. 나의 지수품을 두려워. 나의 아픈가 부를게. 나의 아픈가 부를게. 나의 아픈가 부를게. 나의 아픈가 부를게.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못해. 그러면 제가 바로 안 했잖아. 나는 이런거. 야, 내가 보는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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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아 선생님이 왔어? 이명아 선생님이 왔어? 네 네 네 네 네 우리 방안사 왜 우리 방안사 왜 우리 방안사 우리 방안사 방안사 그러니까 집이 어딘데 없잖아 어 좀 가진다고? 그거 하고 가야지 하고 가야지 하고 가야지 하고 가야지 자 하고 가야지 장작판소이 우리 저 1기 1기 서봉산 동기님의 장작판소이 역사 의뢰된 나간다 하는 겁니다 서봉산 우리 수필가자 아까 나눠서 찍었죠 열사한평대 출동하는 자의 방소리가 있겠습니다 박수 제가 환영해주세요 역사의명대 출범! 어른아! 어른아! 정산창작! 한소리! 이거 재켜줄 아네! 자! 철제 떼고! 아니! 대답! 저는 오랫동안 우리 역사와 전통사상을 너흰대로 엮어 했는데 판매자의 품을 받고 역사의명대 사령이 되었다! 잘한다! 제가 역사의명대의 힘을 써서 청력판소리로 변경하였다! 잘한다! 세계에 수여진 서른의 소임을 위해 전국민과 8천만 총회에게 이 청력판소리로 역사의명대 출동을 내칠 것이다! 잘한다! 자! 이제 군창문이 들어갑니다! 자! 제일 두번째 떼모! 충분히 다행자! 헌민정계 총통사상사! 김정권 소장 총사령님! 사단법인 한배단의 박정학기 사장님이 총사령을 맞게 되었다!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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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떼을 모아 다섯일을! 사단법! 알싸! 어메고 축소된 일만명의 헌독의 역사 사환을 바로잡타깝고 어으! 아 tee! 억울하게 빼앗긴 감도와 해 후산에 된 시완을 되차! 해! 또한 중국과 일본이 이어도와 독도를 빼앗으려고 출력하는 기술을 막아내기 위해 동참합시다! 우산 모인 33명이 최일의 역사의 명맹이 될 것이다. 다음은 세제 대목! 지금 대회가 나옵니다. 정말 당장 우주 첨단한 신속으로! 외세위해 우리 역사와 영토외복 또한 지금에는 그들이 우리의 영토 침략 야하욕을 살펴보며 700년 전 몽고가 거르르 지배하라고 한민덕의 역사와 전통의 사상을 맞아라기 위해 고래 역사와 한민덕의 역사가 담긴 고소와 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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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이 지나면서 원수! 고령은 중국의 산의 주위에 지워졌느니 원수! 조종의 문화시중 김부시가 원수! 고대사를 제외시킨 삼국산 결판 부자야모다 잘한다! 잘한다! 알수! 큰세 소설에서는 곱조 당분을 무시하노 육야를 곱조로 최해정한 보쟌! hads 한민덕의 역사 회복어 통 심화되고 바람구나 일태의 강전 시기에는 변요한 우리 역사 조작이 있었는데 내 목록 역사학자 이병론을 두툼으로 자신의 용단을 위해 일제에 동조하여 조작을 맞춰서 조작을 하다 중국은 일제에 우리 역사 죽소 흉계를 기해하여 간도를 집어삼키고 유기현 아버지님께는 청년 대가하고 백두나를 하던 지역을 차지하고 지금의 해는 동북공정이나 역사 달조로 만족을 자기 나라의 고대사로 만들어놓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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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들이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제 나름대로의 구단과 방법으로 정인 공모와 이 모든 사실은 외치고 설득하고 가르치고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잘못된 역사를 파고닫고 영토를 되찾고 영토를 지키냐는 제의에 열치하느냐 아또한 어려움도 물리치마 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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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을 하나하나 감옥 가둔 것도 각오하자 그리하여 잃어버린 한민족의 일만년 역사는 다시 일으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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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정우기 갑니다 정우기 갑니다 정우기 갑니다 정우기 갑니다 말 안 하고 정우기 안 하고 장작... 장작한 소리가 뭐야 심장 receipt 뭘 밤 우와 정리해서 꼭 생겼어 야아이 야 우리 서봉선 서봉선 동경 좀 한잔 다시 사오고 가세요 아니 한잔 주세요 냄새는 거 같아 냄새 냄새 자 아아 아아 자 자, 오늘 이 한순이대로 우리가 나가서 고령을, 우리 황 박사님, 우리가 다 하는 소금에서 시작해봐요. 이걸 내가 점점 먹어들어가고 싶어. 결국은 깨끗하게 헛갈립니다. 사장님, 무슨 양평하게 앉아있어. 오줘나 봐, 나는 강량을 굉장히 수술하지 않습니까? 뭘까요? 사람 강량에서 내가 공간을 한다는 게 오줘나 봐, 나는 안 나갔어. 오줘나 봐. 오줘나 봐. 내가 영평하게 하고, 다른 감사합니다. 자! 손이 박중한 이사람 오기 총사람이 발칭 속에 송장한 이중상 늘 신경 안다 주가 신경 안다 여기 어디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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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야 나라가 바로 신세계를 태웠구나 우리가 아껴서 지금 정리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한 번 더 70년이 안해 생각해서 정리를 해주는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정리만 하고 다음으로 재정수 Schweiz 아나이부터 외부 찬체 props 아나이로 우리가 우리는 쉽게 잡았는 분들이예요. 진짜 이런 거 해가 싶어. 자, 가만히 있어봐.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 우리 서봉산 동료들 가지기 전에 여러분들 다 주문 좀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마승을 하다가 마승을 드리다가 잠깐 놓친 분이 하나 있었어요. 자, 우리 오늘 시원하게, 재미있게, 즐겁게 이걸 할 수 있었던 게 첫 번째는 우리 김지 동진이 형께서 에어컨 기능해 주신 거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아직까지 더운데 오늘 오늘은 더운데 시원한 수박하고 사전사는 누가 있어? 누가 있어줬죠? 저 있죠? 저 분을 위해 더 가서 한번 가시고 여러분, 누군지 모르죠? 여러분, 두 분이 모르죠? 저 의원은 우리 잼쟁훈 일기동진회장 사모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등기가 되신 분이니까? 등기가 되신 분이니까? 아니 그 둘이 뭐 되는 사람이냐? 아니 저번주에 오신 분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하고 보다가 이제 오늘 그 깃발, 깃발 들고 들어온 새로 만드는 깃발 그걸 또 우리 김용현 동기님께서 해주시고 그 세 개가 오늘의 제일 큰 이벤트 같아서 그 세 분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 번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그 저 아까 그 저 이거 이거요. 저는 바빠가 목적 모델을 들고 왔는데 이게 그냥 보통 이게 시중에 있는 오육, 이게 옥수수가 아니랍니다. 옛날 우리 전병욱 저 저 지금 동기 회장이 근대 생활할 때 부하였던 사람이 지금 이걸 다 하고 있어요. 농장을 그래서 거기서 보내주고 그래요. 그것도 사모님께서 집에서 살만 가지고 오신대요. 아니 그걸 다 읽고 오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분이 은근하고 다르잖아요. 하하하하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 멀지도 못하고 얘기를 들리죠. 귀에 귀한 거라 쉽고 그 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의도 오늘 이 행사가 찬스로 다 안되는데 도움을 주신 세 분을 위안녕 하하하하 왜요? 절반의 기사 한 벌리기만 절반의 기사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있잖아 우리 안 간난다 이거 자 자 아 아 아 아 아 이 으 으 내 학생이 있는데 그건 내가 잘못 들었을까 확인해 주십시오. 아니 그새 그거는 그런데. 아니 이 강좌는 나왔는데. 학교에서. 동지회사 사회였는가 내가 확인해 주십시오. 동지회사 사회가 가르치습니다. 나 갖고 왔습니다. 동지회사 사회가 가르치습니다. 동지회사 사회가 가르치습니다. 내가 대한번 처음 봤어. 내가 컴퓨터에서. 동지회사 사회가 가르치습니다. 동지회사 사회가 가르치습니다. 동지회사 사회가 가르치습니다. 동지회사? 동지회사.. 동지차ép 동지회사 sendiri.. 동지회사.. 저 사람은 저 사람은 너희가 고제전에는 일생의 선수여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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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로 왔봤어. 너는 일생의 선수여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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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 진자가 사역을 하네 도발하는 게 뭐 하죠? 캐치 해가지고 늙적은 하자 아니요? 아니요? 기술은 두고 가고 무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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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ised 여기 anno 차 popula 다 태 introduction 햇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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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لام 햇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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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 7 햇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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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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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용을 써먹었죠. 우리 정연이 이렇게 이식시켰다. 이런 식으로 말을 살짝 바꾼거에요. 그걸 다 바꾼거에요. 그래가지고 오늘 새벽에 다 넘겨주고 온거에요. 내가 전부가 얼마씩 넘겨주고. 어제 같이 한 번 했거든. 내가 마음보고 고생한다는게 했네. 내가 탁 하는데, 아 요 소수 있겠다 싶었는데, 딱 뭐가 걸렸느냐면요. 사실 그 뒤에 할 수 있는거에요. 오늘 여기 마산 하신 자료집 있잖아요. 요거를 정리하는데, 지난번 거하고 이거하고 딱 비교를 해가면서 빠진거 없는거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거라고. 그게 한 30-40분 걸렸어. 그러다가 보니까 딱 9시 30분에 끝났어요. 원래 아까 내가 보내주고 있었는데, 9시 30분 다 보내줬어요. 아까 다 보내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 없는거 보면 풍부가 됐단 얘기에요. 그게 어제, 그 큰 조선을 일하고. 우리는 나머지 변질들이야. 목욕말이 흐릴버리지 못하지. 심장이 굉장히 안좋아고 못 흘리지. 그러니까 목욕하는데, 갔는데 또, 진현철 교장선생도 계속 나와가지고, 다 변질들 못해서, 다 변질들 못해서, 다 변질들 못해서, 다 변질들 못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제일 힘드셨어요. 진짜, 그 교실을 보냈잖아. 근데 너 온몸으로 숨쉬기니까, 아, 대신 다 됐어. 그래도 내가 목살 안 잡는데, 그 끝에서, 그 목욕을 갖다가, 근데 저거는 안먹어. 이게 아니겠네. 집에서 걸을 추는데, 눈이 안쓰 수 있는 거나. 이떨이떨에, 이떨이떨에, 나 생각해보니까, 그 힘은 안써가지고, 상을 줄이고, 만약 이게 힘이, 제가, 너무 날에, 이게 힘이 많아. 아니, 우리, 신실 때는 어쨌든 간에 이동재 씨가, 아니, 또 저거 한다네. 저는, 저는 함부로 구정도 안하고 함부로 인정도 안합니다. 근데 와가지고 식사하고 하면서 큰 장인 이제 뭐 구이정이 저 여기 저 예를동집에 100분들하고 가족들까지 다 무료로 처리해주겠다고 세 가지 병이 됐었던데요. 내가 그 때야 저는 함부로 그냥 안하거든요. 우리 만도가 자꾸 안해서 얼마나 실제로 골이 지느냐 혼자 딱 한 거 사는 거 좀 덜고 갈게요. 좀 안 좋아가지고 질문이 좀 있어요. 전혀 관계없는 여기 뭐 이런들 좀 물어보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일도 있어요. 거기도 상관없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받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2개월 받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2개월 받아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 며느리가 갑자기 뭐 일하다고 이렇게 오른쪽 힘을 못 쏘고 힘을 팔을 그러니까 우리 이제 며느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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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틀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됐습니다. 침맞아 그러면? 침맞아? 침맞아. 그냥 만져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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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며느리도 그 온라인 괜찮을지도 나도 그 불만 방금이 없어요. 병원에 막 다녔거든요. 병원에 다녔는데, 일단 되는거야.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든지 말든지 카네. 꼭 남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못하면 아무 말 할 자기가 없으죠. 그냥 하는게 아주 설명이 되는거죠. 그냥 봐도 설명을 다 하거든요. 하는데 자꾸도 뭐 이렇게 설명해서 그렇지만 설명을 하고 하는데 하면서 다요. 그냥 저것도 그냥 왜, 너가 어떻게 되고 싶어. 하는데 기존의 어떤 동양 부약이랑 서양 부약이랑 이런 부약하고는 관계가 없이 우리 민속에서 내려왔던 어머니가